자, 조용. 오늘 우리 반에 전학생 올 거야. 어, 들어와. 사이다다. 시아야. 시아 일어나봐. 개냐, 개냐. 야, 잘 땐 개도 안 건드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기소개하자. 아, 네. 안녕. 난 홍대... 아니... 고우 형이야. 18... 18살... 잘 부탁한다! 시아, 너 딱 기다려.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다시 찾아올 거니까! 새끼! 홍시야! 말 예쁘게 해야지. 어, 우영이는 홈스쿨링 하다 와서 학교 생활이 좀 어색할 테니까 많이들 도와줘야 돼? 네! 우영이 저기 앉을까? 아, 네. 반장 지효가 잘 챙겨주고! 네! 자,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! 네! 저 미친놈이 왜 왔지? 미친놈? 야! 쟤 완전 또라이! 아, 씨... 어? 너 서재우지? 야, 너 못 본 사이 많이 컸다? 너 나 알아? 그럼! 우리 시아 친구잖아! 우리 시아? 어! 어! 아... 너도 풍임촌 왔어? 어? 어어어... 동창이었구나. 앞으로 도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. 그래, 고마워. 야, 씨! 앞으로 잘 지내보자! 어? 어? 하이!